G80 아이고 또 G80이야? 진짜 지겹다 다기도 지겹지? 괜찮아 G80 예쁘다 오늘은 내가 할까봐 많이 봐가지고 괜찮아? 말 안하세요? 와 진짜 예쁘다 자기야 내가 그냥 구형 찍을 것 같아 이게 뭔데? 이거 찍으려고 온 거지 그럼 구형 찍으려고 온 것 같아 날 뭘로 보는 거냐 지금 구려 안녕하십니까 제펄입니다 제가 설마 또 제 구형 G80만 갖고 왔겠습니까 또? 드디어 제가 신형 G80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일단 구형 G80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는 리뷰가 없더라고 일단 요즘에 이게 가장 문제가 되고 있죠 신형 G80 요즘 화재의 차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게 불만 안 났으면 아 이거 비교만 해도 조회수가 그냥 터지는 건데 아쉽다 화재가 난 건 2.5T 차량이고 오늘 제가 갖고 온 건 3.5T 차량이에요 완전 구형인 제 차와 지금 신형인 제 차 디자인 보면 어때? 자기야? 얘가 훨씬 예뻐 스포츠 셀렉션이면 한번 비밀만 하다고 생각했거든? 개구리 이 신형 G80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뭐냐면 G90보다 넓어요 넓이가 진짜? 되게 와이드해지고 그다음에 차 차의 높이도 더 낮아졌어 내꺼 G80보다 차 길이도 더 길어지고 더욱 더 아늑해지고 더 스포티해진 거야 얘 어떻게 하냐 자기야 이제 배능 안 보이고 얘 진짜 우아하게 생겼어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아주 재미나게 우리 신형 G80과 제 불쌍한 구형 G80 비교를 해 볼 거예요 왜냐? 이걸 아직도 중고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신형 G80을 사려는 분들도 있을 테고 이거의 선택을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구형 G80은 3.3 프리미엄 럭셔리 스포츠 셀렉션 이게 이제 들어간 거고요 이 차 많이 우려먹었죠 이 디자인 진리죠 이제? 넌 아직도 비빌만 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현재 디자인도 요즘 나오는 차에 또 비교를 하면은 뒤지진 않아요 사실은 맞아 하지만 갑자기 더 이쁜 놈을 옆에 갖다 놔버리니까 얘가 진짜 이렇게 죽을 줄은 나도 몰랐어요 우리 구형 G80 전면 여기까지 하고 자 급한구부터 하자 자기 어떤 입? 아 우아하고 색깔도 너무 예쁘고 그리고 생각보다 정말 넓지? 그리고 저 라이트도 되게 잘 어울리는 거 같은데 나는? 이 앞에서 보면은 그냥 G90인지 G80인지 좀 헷갈릴 거 같아 일단 이 신형 G80 같기는 형은 3.5T 380마력 제 차보다 100마력이 높아 그래서 나는 이게 주행할 때 어떤 느낌일지가 너무 궁금해 지금 이 차의 문제점만 막 지금 유튜브 영상이 엄청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 와중에 내가 이 희승기를 찍어야 된다는 게 참 가슴 아픈 일이긴 한데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이 차의 문제점을 찾아보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차는 퍼플러 패키지, 빌트인 캠, 렉시콘 사운드, 파노라마 선올프 이 네 가지 옵션이 들어가 있고 차량 가격만 한 7,850만원 취득록스 합치면 8,000이 넘어가는 차량이에요 제가 갖고 있는 거보다 한 2,000만원이 더 비쌉니다 그런데 이 외관을 딱 보자면은 2,000 더 주고 괜찮을 거 같아 그리고 살짝 이 무광 느낌이 어때? 예뻐 그치? 야 근데 진짜 요즘 외제차 상대 안 되겠다 이런 그릴 같은 경우도 완전히 오각형 이런 그릴로 바뀌었고 이 밑에 라인도 이게 스포츠 모델이 아니잖아 이제 G80도 스포츠 모델이 아마 나올 거야 이 차 괜히 봤나 봐 또 또 시작이야? 제 것 기존 눈매도 되게 이쁘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에 눈 얇고 길게 찢어진 게 요즘 멋있는 거 알지? 이 안에 라이트는 좀 비슷한 거 같은데 이 크기 자체가 그러니까 얘는 너무 촌스럽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라이트 완전히 신형 G80의 승 휠 디자인 어떻습니까? 휠은 약간 구형이 더 예쁜 거 같은데 나는? 그래? 이거도 20인치 휠 디자인 옵션이 들어간 거야 이거 내 건 19인치고 디자인 자체는 그렇게 꿀리지 않지? 비빌만한 거 하나 생겼다 아마 신형을 보다 보면 또 신형이 더 예쁘다 하겠지? 근데 역시 20인치가 주는 포스가 장난이 아니네 전체적인 옆모습은 무광 옵션 70만 원짜리 이 흰색이 들어가서 캐릭터 라인이 더 잘 보여 내가 요즘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 쿠페 라인 이 라인 자체가 마치 A7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옆모습이 어때? 신형이 훨씬 예쁘고 그리고 저 옆에 라이트? 아 저거? 요즘 나오는 제네시스의 아이덴티티 같은 거지 제네시스 카페 가보니까 두 개 색깔이 다르게 나오더라고 무슨 색? 무슨 색? 파란색 같은 건데 여기는 진한 남색 파란색 요즘에 G80이 문제가 많잖아 그래서 이거는 정말 조립의 뽑기인가? 이런 문제점이 제기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다행히 이 차는 똑같은 색으로 해서 나왔어요 이건 다행입니다 그리고 단차가 심하다 이런 것도 있는데 이 차는 특별히 단차가 더 심한 거 같진 않아요 괜히 좀 넓어 보이는 거 같기도 하지 근데 차가 예쁘니까 그런 게 안 보여 이런 게 안 보이죠 옆모습도 죄송합니다 신형의 압승입니다 우리 구형 G80 중고로 사시려는 분들 구형도 괜찮다면 구형도 좋긴 좋아요 하지만 신형 장난 아니네요 그리고 제 애증의 구형 G80은 일단 캐릭터 라인이 여기 한 줄밖에 없고 조금 눕혀진 듯 하지만 전연적인 좀 세단 느낌 나지 이쪽 라인이 비교를 하자면은 이 차의 최대 장점이 뭔지 알아? 고장이 없어 결함도 없어 한 번도 그런 걱정거리를 겪어본 적이 없어 제일 중요한 점 만약에 구형 G80이 옛날 로마시대 검투사라면 신형 G80은 최첨단 마린 같은 그런 병사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이 차는 전자 장비가 훨씬 적기 때문에 신형 G80보다 그래서 좀 장고장이 적지 않나 신형 G80은 전자 장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서 배터리 방전부터 각종 기기들 오류가 많이 나겠지 요런 문제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뒷모습을 한번 보니까 차이가 확 난다 진짜 무슨 옛날 영화에 나오는 차 같아 왼쪽 거는 미래 공상 영화 같고 오른쪽 거는 80년대 조폭들이 타고 다니는 그런 느낌 이 트렁크 라인도 보시면 제 거 그냥 G80은 일반 트렁크 라인이라고 보면 이 녀석 거의 리어 스포일러처럼 달려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색깔 들어간 게 좀 더 분리된 듯한 느낌이 들지 않아? 외제차 같아 완전히 이제 외제차 상대 안 돼 뒤에 등 모양 같은 경우도 앞으로 나올 제네시스의 전형적인 모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두 줄 라인 G90은 여기가 또 이어져 있어요 한 줄로 이거는 아예 딱 끊어놨고 그리고 배기구 같은 경우도 딱딱 이제 직각으로 육각형, 오각형 끊어놨다면 이것도 스포츠 셀렉션이라 원형이지 일반 G80은 더 최악입니다 자 그리고 문쪽도 이야 진짜 내가 원했던 게 이런 가죽 느낌이잖아 내가 문도 만지기 싫다 그랬지 자기야 떼 탈 거 같아 아 그래? 이렇게 줄무늬가 가야 돼 진짜 다 또 가죽 역시 일반 블랙을 하면 안 돼요 이런 색깔을 넣어줘야 돼 요즘에는 그런 거 같아 그리고 나랑 같은 렉시콘 싸웠는데 이건 되게 세련되게 들어갔어요 와 버튼도 느낌이 되게 차갑다 여기를 만져보면은 그래서 되게 요즘 차 같은 느낌이 든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트가 제가 시그니처2라는 옵션인데 무려 300만 원 이 시트 옵션만 넣고 싶으면 근데 정말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아요? 겨울도 되게 예뻐 보이고 되게 앉으면 그냥 시원할 것 같아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고 그래도 탐나지 않잖아 이건 너무 커 그래 알았어 다음은 핸들도 이쁘고 느낌도 되게 좋아요 가죽 느낌이랑 이거 역시 베이지색 되게 이쁘네요 하지만 저 앞에 계기판 이거는 제 거랑 크게 다른 점 없는데 여기는 크게 예쁜 건 모르겠어요 전체적인 디자인 자체가 신형이기 때문에 뭐 이쁘다라는 느낌은 드는데 가장 많이 바뀐 건 임포테인먼트 정중앙 느낌이죠 요쪽 요쪽 라인 보시면은 요 쫙 뻗은 느낌 자체가 차를 되게 넓어 보이게 만들어 주거든 이 가죽 느낌에 여기 이 나무도 뭔가 빚어놓은 게 아니고 실제 그냥 생나무를 갖다 놓은 것 같은 느낌 꺼칠꺼칠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손이 우둘투둘해 다 실제 나무를 박아놨나? 요런 생각이 들 정도로 화면 같은 경우가 14.5인치 최대 단점은 몸을 많이 아프고 숙여야 돼 이런 식으로 쫙 와 되게 많아요 반응 진짜 빠르다 그리고 이따 비교해보면 알겠지만 이것 하나 저것 하면 마음이 어떨까? 뭔가 푸우욱 꺼져요 그치 요쪽 같은 경우도 안쪽은 다 이제 터치인데 요쪽은 버튼들이 이제 따로 물리 버튼들 살짝씩 나오게 해가지고 어머 어머 돌리는 느낌도 좋네 이거 그냥 막 찍어도 되게 예쁘게 나온다 요쪽이 이제 수납공간 요렇게도 있고요 디자인 자체는 내꺼도 요기 수납공간 있고 요기도 수납공간 있잖아 요 사이도 수납공간 살짝 수납공간 있고 요기 진짜 편하거든 요기 요기 수납공간 있는게 요즘 이제 기어누 방식이 아니고 이제 돌리는 방식으로 요쪽도 이렇게 돌리는 방식으로 요런 식으로 그리고 요쪽 역시 국산차답게 수납공간 대박이네요 요 팔에 이 가죽 느낌도 너무 좋네요 그리고 와 옆에 요 보조버튼 있는거 진짜 편한데 막 이따 주행할 때 에스크레스 같은 느낌 나면 어떻게 하지? 그 정도는 아니겠지? 그 정도는 아니겠지? 구형 몇 개 또 달구지가 된 느낌? 어떡해요 달구지가 된 느낌이 나올 것 같아요 뭐 당연히 그랜저나 K7같이 진짜 미쳤다 정도로 넓지는 않은데 좋다 이거 시트 느낌도 되게 푹신푹신하고 머리공간도 뒤에 쿠페형으로 깎아 놔서 좀 머리공간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리고 차체도 낮아졌잖아요 그런데도 머리공간도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위에 이 천장 스웨이드 이 느낌 명품 가죽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런 거 이렇게 하면 결대로 막 느낌 나오잖아 옛날에 와 와 정말 좋습니다 제꺼 도시락하고 비교하자면 더욱 더 세련되어졌다 제꺼는 정말 구식의 느낌이 있다면 정말 이 녀석은 신식의 느낌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좋아하는 진정한 도시락 이런 겁니다 200만원이 넘는 이열 컴포트 시트 2가 들어가 있어요 지자석에서도 시트 조절이 다 가능해요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이 정도면 회장님까지는 아니고 젊은 사장님 차 아니니? 이 정도면 회장님 차 아니야? 그치 앞자리만 옆이면 되게 편해진다 아기들 뒤에 앉으면 버튼 깎고 놀겠네 계속 난리나겠다 그리고 정말 뒷자리에 여유 있어요 제네시스가 생각보다 뒷자리가 좁다 좁다 하시는데 이 정도면 진짜 정말 여유있다 그리고 이쪽에 트렁크랑 이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썬루프를 보시면 양문형으로 딱 양문형 고급인 거 아니지 항상 기분 좋다 이거 어때? 이런 차만 하고 싶어 리뷰 이런 차만 구하기가 제일 리뷰 세상에서 죄송합니다 저 지금 신형 G80에 타고 있는데요 이거는 구형하고 비교한다는 건 정말 실례다 라고 말할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신형 G80 제 구형 G80하고 비교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떤가 느낌이 GV80하고 살짝 비슷하면서도 가운데가 이어져 있지 않고 정말 요즘 차답게 되게 이쁘게 넓게 잘 만들었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은 아우디 같은 경우는 세련되고 도시화적이게만 만들었다면은 럭셔리하고 고풍스럽지 않아? 아 맞아 살짝 벤틀리 같은 느낌? 그런 식으로 얘는 좀 럭셔리한 느낌이 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사빠 또 사랑이 빠졌습니다 되게 이쁩니다 여러분 구형 G80의 이 전체적인 이 느낌 신형과 비교를 해보면은 당연히 비교 불가이긴 합니다 중고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디자인 아직도 좋아하고 난 좀 과거의 것이 좋다 하시는 분은 괜찮을 것 같아요 신형은 워낙 세련되고 이쁘게 나와가지고 전체적인 레이아웃 자체가 다 바뀌었어요 이 차는 일단 저 나무 부분이 참 불만이네요 아니면 뭐 저 나무 부분 빼고는 아직은 괜찮지 않나 여러분 열심히 타겠습니다 아직까지 서울에 집을 사야 되니까요 제가 이 차의 최대 장점이 뭔지 알아? 장점? 장점이라 마음이 편안하다 많은 전자장비가 없기 때문에 실수할 일도 많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 계기판 차이 얼마 안 난다고 그랬잖아 무지하게 많이 나네 갑자기? 어 얘는 가운데 화면 쫙 까난 거 하나 있네요 계기판이 좋은 거였네 신형 G80 계기판이 핸들 모양은 뭐 그렇게 뒤지지 않는다고 봐 그리고 이 가운데 이 느낌 만져봐 그거 딱 봐도 자기가 싫어하는데 나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이런 느낌이 더 아 그렇지 훨씬 편안할 수가 있지 이쪽이 이제 신형하고 일만이 다른 점이에요 이런 부분 이 화면이면 곧 핸드폰 이만해질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작을 수가 있나? 이것도 터치는 돼 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점이 뭔지 알아? 조작은 훨씬 편하고 저 신형 G80은 나무가 우두 느낌이 난다 그랬잖아 얘는 정말 그냥 가짜 느낌 누가 봐도 가짜야? 먼지 쌓인 거 보이지? 이런 느낌이고 여기에 다 로렉스 시계 로렉스랍니다 여러분 수납 공간도 레이아웃은 비슷해요 요쪽에 아까 신형은 이렇게 동그라미 원이 있었잖아요 요쪽에 요쪽도 똑같고 컵홀도 똑같고 요쪽 빈 공간 요런 것도 비슷하고 하지만 이 차는 세차를 안 했고 수납 공간은 너무 많다 닫자 뭔데? 너무 서류가 많다 아씨 왜 안 닫혀 됐어 요 팔거리는 느낌 별로입니다 뭔가 푹신하고 아늑한 느낌까지 주는데 얘는 뭔가 딱딱하지 그게 나야 그리고 뒷자리는 크게 차이점이 없어요 넓이는 하지만 머리 공간은 얘가 더 여유있어요 차가 더 높기 때문에 이 올드한 느낌은 뭐지? 얘는 시트가 나를 밀어내 신형은 나를 감싸줬다면 시트가 더 딱딱해요 훨씬 도시락 한번 보겠습니다 얘도 2열 들어가 있어가지고 있었어? 그럼 다 돼 뒷자리 어때? 되지? 몰랐잖아 무시하냐? 되게 편리한 차야 올드해서 그렇지 제네시스 카페 뭐 이런 데 많이 올라왔던 건데 페달 뒤쪽이랑 요런데 이제 조립 분량 마감제 분량 요거 그냥 살짝 선 보이는 거 말 보면 특별한 게 없지 어 이것도 살짝 뽑기인가? 아 근데 이것도 프리미엄 브랜드인데 자꾸 뽑기 뽑기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지? 욕 먹어 제가 드디어 신형 G80 주행에 나서보도록 했는데 일단 구형 G80 같은 경우는 예전 영상에서 한번씩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제 것처럼 굉장히 조용합니다 최고 첫 번째 장점 조용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차량 진동 떨림 이런 거까지는 아직은 없어요 이 차주분 같은 경우도 아직 그거는 못 느껴봤다 그래요 사람들이 말도 많은 이 증강현 씨 GV80에서도 잘 안 쓴다는 이거 어때? 신기해 신기한 게 다지 그래도 옮기면 이렇게 파란 색깔 옮겨지네 회전 변경하고 옮겨지고 그러니까 내 앞만 비춰줘 그럼 뭘 더 해줘야 돼? 미리 막 쭉쭉쭉쭉 아 뒤를? 그렇지 차가 없으니까 한번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주분 이거 차 산지 이틀 됐는데 제가 오늘 본인 해제를 하는 날이에요 뒤들이기는 오늘로써 끝 와 이거 300km 탔네 어떻게 해 그리고 이게 막 다른 영상들 보면 핸들 잠김 뭐 이런 오류들이 있더라구요 그리고 쉽게 쉽게 배터리가 방전이 되고 현대에서 특히 제네시트에서 갑작스럽게 너무 전자 장비가 많은 차들을 출시하다 보니까 최신식으로 그런 데서 이제 오류가 많이 나는 거 같아요 이 핸들 또 이 느낌도 장점이 뭐냐면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잖아 그러면은 독일차 같이 한 몸과 같이 움직여 내꺼 G80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 되거든 뒤에서 뭐 하나 시켰겠다 그렇지 크루즈 컨트롤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선 유지 같은 거 잘 되고 자 멈추는 거 미리미리 잘 되네 이거 했는데 내꺼도 잘 돼 괜히 더 잘 되는 거 같은 느낌은 있지 이거 다시 갈 때는 이거 딸깍 해주면 이렇게 가지 일부러 의도한 건지 제꺼 구형하고 똑같은데 RPM을 확 올려 크루즈 컨트롤 할 때 차와 차 사이가 벌어지면 이렇게 부드럽게 가는 게 아니고 이거는 아직도 개선이 안 된 거 같아 그리고 이쪽 화면이 너무 커서 왜냐면 화면만 보고 운전해도 될 정도야 보통 사람들 차 정차 중에 뭐해? 솔직히 핸드폰 그치 핸드폰 보잖아 그러다 보면은 앞차가 출발하는지도 몰라 이거 같은 경우에 앞차가 출발하면은 이거 계기판에서 알려줘 봐봐 앞차 전방 차량이 출발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는 누가 알려주는지 알아? 누가 알려줘? 뒤차다 빵 이러거든 아 겁나 감염되는구나 GV80도 디젤은 출고 정지가 되고 GV80도 불이 났잖아 바닥에 무슨 박스를 밟아가지고 에어쿌리너가 터지고 뭐 이렇게 해서 불이 났는데 어떤 사건으로 벌어진 건지 언젠가는 그런 거 해명해 줘네 그치 해 줘야지 결국엔 삶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스포츠 모드 오오 진짜 좋은 점은 얘는 스포츠 모드가 확실하게 느낌이 딱 와요 아이차는 재밌고 짓네 이거 G80 구형 같은 경우는 솔직히 왠만하면은 도심에서 6에서 7사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는 터보라 그러고 차가 더 가벼워서 그런지 8.5까지 찍히네 아까 스포츠 모드도 막 조지고 했는데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근데 정말 막히고 막 출퇴근길 잠깐 잠깐 운전할 때는 5, 6도 나온대요 어때? 불빛 좀 이쁜 것 같아? 밤에 오면 돼 나는 이런 거 아예 없잖아 구형은 나 지금 없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가면? 여기도 보라색으로 빛나고 진짜 차들이 앰비언트 라이트 없이는 이쁘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아 이건 이제 기분이 돼버린 것 같아 제가 지금 계속 이제 주행을 해보니까 느낀 점은 요즘에 문제점만 없다면 지금 이 승차감, 공간, 이런 마력대 이런 걸 다 비교했을 때 외제차들이 이 녀석을 잡으려면 이제는 거의 플래그십 정도밖에 없지 않을까? 가격대 떠나서 근데 이제 단점이 결함이랑 부품, 조립품질 이런 것도 미쳤지 지금 그런 것만 좀 잘해서 나왔으면 진짜 이거 기대의 차가 될 수 있었는데 그게 너무 아쉽네 제가 내려서 마지막으로 총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형 G80을 드디어 한번 타봤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결함이 많고 문제점이 많고 불도 탔지만 난 아직도 힐형 G80이 당연히 좋은 분들 많을 거예요 하지만 내 차는 제발 잘 뽑히기 이런 거 너무 안 좋지 않아요? 구형 G80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많이 없었거든요 고장 날 것도 없는 전자 장비 거의 없는 너무 최첨담 미래지향적이긴 하지만 장고장이 많은 거라면은 자기라면 어때? 나도 이거 불만 안 나면 되잖아 내 차는 아니길 바라면서 소화기 들고 다니면 되잖아 이 차는 소화기만 잘 들고 다닌다면 최고의 차가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이 문제들이 해결이 돼서 G80, G980이 진짜 우리나라의 프리미엄 자동차로 우측 섰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더욱 더 재밌는 화제의 자동차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채포리였습니다